인공지능이 만능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팁, 통찰력 및 조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. 초보자이든 숙련된 사용자이든 시간을 절약하고 가급적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피하여 다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. 가능한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저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신 기술을 적용해 보겠습니다. AI를 활용하면 시간을 상당히 많이 절약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하며 일상생활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음성인식 비서부터 시, 소서, 음악, 작사 등 장문하기, 그림 그리기, 외국어 공부하기, 작곡하기, 자동화하기, 코딩하기 등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최신 AI 기반 도구와 이러한 도구가 우리에게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인공지능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소셜미디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팁을 제공하며 채널 성장 및 수익 창출을 위해 여러분들의 채널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경험과 통찰력을 공유하려고 합니다. 우리가 함께하면 서로 돕고 협력하며 성장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. 향후 동영상에 대한 질문이나 제안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. 저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 채널의 방향과 동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도 많은 공유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.